다음 소식입니다.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밀한 광주시의원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5.8%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또 공론화 절차에 만족한다고 답한 시민은 61.1%였습니다.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대한 속의 과정을 안다고 답한 시민은 48.5%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